중국인의 시조 3왕 5제의 역사적 정체,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 중국의 역사에서 그들의 시조로 내세우는 인물 세 분이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다. 소위 중화인의 시조가 곧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삼조당에는 황제헌원, 염제신농, 치우를 모시고 있다. 원래는 황제헌원만 모시다가 염제신농을 추가하고 다시 치우까지 추가하여 삼조당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치우는 황제헌원과 전쟁한 인물로 중국인들이 소위 동의족이라 배척하였으며 염제신농도 황제헌원보다는 더 동의족에 해당한다. 물론 한나라 시조 유방은 전쟁신 치우에게 재를 올리며 숭배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치우는 치우라고도 적으며 배달나라 제14대 자오지의 한웅이며 치우천왕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치우는 세상을 바꾼다, 하늘과 땅을 연다, 하늘과 산천을 바꾼다 등의 개벽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을 이두식으로 적은 글자이다. 자오지도 치우와 같은 뜻을 지닌 말로 글자를 다르게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라 하는 황제헌원조차도 사실 중국이 배척하고자 하는 소위 동의족 출신이다. 물론 여기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전국시대에 생긴 명칭이며 그 이전에는 당군조선을 구이라고 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서기 전 7197년 한국 이후 당군조선 시대까지 구족, 구한이라고 하였다. 그럼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에 대하여 역사적 정체를 밝혀보기로 한다.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에 한웅천왕이 태백산 아래 신시를 열고 배달나라를 열었다. 여기 태백산은 웅족과 호족의 전쟁터를 고려하면 지금의 황하중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서한 태백산이 된다. 이곳은 원래 호족들의 선착지였는데 한국 말기인 서기 전 4천년경에 황족이 퍼져 살던 몽골을 포함한 대황원 지역에서 웅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족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으로 한국 구족에는 원래 오족인 황족, 적족, 남족, 백족, 현족에서 황족이 다시 분파하여 양족, 우족, 방족, 견족으로 되어 모두 구족이 되었으며 백족이 살던 곳이 서쪽 지역이다. 이 백족 중에서 호전적인 족속이 바로 호족이다. 그리고 황족 중에서 서기 전 6천백년경에서 서기 전 5천년경 사이 한국 중기시대에 중앙의 중부를 담당하였던 족이 웅족이다. 즉 고구려로 친다면 게루부에 해당한다. 이 시기가 부도지에 의하면 한인시 이전의 유인시 시대이며 한단고기의 기록에 의하면 중천시대인 한인 시대의 이전인 선천시대인 나반시대에 해당한다. 한국 중기시대 5부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구 중 황웅이다. 이 동서남북 중 5부는 후대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풍수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청룡 칠수, 백호 칠수, 주작 칠수, 현무 칠수의 28수 별자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서기 전 4천년경 한국 말기에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웅족이 대거 서남쪽의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 이동하여 호족의 근거지까지 이르러 땅을 다투어 살게 되면서 상호전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호족은 터세를 부리며 웅족과 어울리지 못하고 쫓아가서 죽이는 등 전쟁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 제7대 지휘리 한인천재가 오가회의에서 서자부대인 한웅을 파견하여 진압하기로 한 것이다. 한인천재로부터 천명을 받아 천부사민을 전수받고 삼사오가와 무리삼천을 이끌고서 한국의 중심지인 지금의 만주 지역에서 서남쪽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 내란을 진압하러 갔던 것이다. 한인천재의 명을 받은 한웅은 천왕으로서 천부삼경의 가르침으로 먼저 웅족과 호족을 구하려 하였고 이에 웅족은 가르침을 받아 백성이 되었으나 호족은 호전적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결국 추방형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호족들은 주로 사막이나 황토지역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호족들과 웅족들이 혼잡되어 살게 되었다. 서기 전 3528년 개미년에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인 테오보키가 우사를 지내고 진제국에 봉해졌다. 한웅천왕의 아들임으로 제사장인 천군이다. 그래서 테오보키는 천지인 삼신에게 죄를 지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우사는 곧 용사이다. 즉 비는 곧 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사는 배달나라 삼사인 입법관인 풍백, 시정관인 우사, 사법관인 운사 중에서 행정고 시정을 담당하는 최고 직책이다. 테오보키는 용으로 비유되어 인두사신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뱀으로 묘사한 것은 용의 몸통과 꼬리가 뱀과 같이 비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테오보키는 천지인 삼극의 이치를 깨닫고 천하에서 하도를 얻었으며 천지인의 이치로서 팔괴를 만들었다. 하도는 음양오행 수리역으로서 만물 창조의 원리이며 팔괴는 천지 만물의 무한 생성 변화 순환의 원리이다. 테오보키는 여동생인 여화와 함께 진제국을 다스렸다. 115년간 다스리다 서기 전 3414년에 여화가 뒤를 이어 다스렸다. 여화 또한 한웅천왕의 딸임으로 천군에 해당한다. 서기 전 3414년경에 황하의 황토지역에 대홍수가 일어나 하늘의 구멍이 뚫린 듯 하였으며 부주산이 무너졌다. 이에 여화는 하늘의 구멍을 메꾸고 부주산을 보수하면서 치수를 완성하였다. 여화가 홍순한 하늘의 구멍을 메꾼 것을 여화보천이라고 한다. 여화는 황토인들에게 혼인법을 제정하여 자손이 많이 불게 하였다. 그래서 황토인들에게는 창조신이다. 여화는 신통하여 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 7일 만에 기를 넣어 살려서 전쟁했으니 적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는데 역사적으로 수호신의 역할도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여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서방의 수메르 지역으로 전해져 창세 및 홍수심판의 신인 여화, 야회로 나타난 것이 된다. 진제국은 서기 전 3218년까지 310년간을 이었으며 염제 신농국에 접수되었다. 서기 전 3242년에 웅족 출신으로 종실이던 소전씨가 배달나라 제후국인 유흥국에 봉해졌다. 서기 전 3218년에 소전씨의 아들로 배달나라의 우가를 지낸 신농씨가 염제국을 열었다. 우가는 농사담당으로서 지금의 농산부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우가는 소를 상징으로 하여 신농씨를 소머리의 사람 몸이라는 우두인신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신농씨는 원래 소전씨의 아들로 강수에서 태어났으므로 성씨가 강씨이다. 본명이 강성년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신농이라는 말은 우가 출신의 농사담당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된다. 염제국은 글자에서 보듯이 남쪽 땅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 또는 세력이 불꽃처럼 강하다는 말이 된다. 신농씨가 태호복희씨가 세운 진제국을 접수한 것이다. 이후 염제국이 배달나라 다음으로 세력을 떨친 제후국 중에 제일가는 강대국이 된다. 중국 측 기록에서 서기전 2698년에 유흥국의 왕이 된 황제헌원이 염제를 대신하여 천자가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황제헌원이 중원 천자에 올라 오방의 최고 천자가 되었으나 염제 신농국은 서기전 2697년 갑자년부터 치우천왕에 의하여 다시 단웅국으로 봉해져서 이후 서기전 2333년까지 오대를 이었으며 제5대 홍제의 섭정이 바로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인 당군왕검이며 연로하신 외조부를 대신하여 단웅국을 다스린 것이 된다. 서기전 3242년부터 소전씨는 웅족 출신으로서 강수지역의 간병을 담당하였는데 그 후손에 공손씨가 간병을 잘못하여 헌구로 유배되었다. 공손이라는 말 자체가 곰손, 곰의 후손, 즉 웅족의 후예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이다. 이 헌구에 살던 족속들이 나중에 헌원의 족속으로서 웅국의 백성이며 웅족과 호족이 혼잡된 나라인 것이다. 즉 지배층 왕족은 웅족이 되고 백성은 호족이 되는 것이다. 헌원은 헌구 출신이다. 즉 공손씨가 유백한 장소인 헌구에서 태어난 것이다. 소전씨의 유흥국이 공손씨를 지나 헌원의 웅국으로 이어진 것이 된다. 이후 호족이 포함된 유흥국은 호전적인 족속으로 황제헌원은 백여의 도전 뒤에 결국 치우천왕에게 신복하였으나 약 300년 후 당요가 배달나라 말기에 전란을 일으켜 역천하였던 것이며 이에 당군왕검이 측근 800을 이끌고 급히 산동지역의 단웅국에서 동북 3천리 이상 피하여 아사달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된다. 물론 이후 10여 년간 국력을 길러 서기전 2324년경에 요를 토벌하게 되며 이때 요는 순위 아버지 고수씨에게 아무 저항 없이 무조건 굴복하여 천자로 인정받아 평화시대가 되었다. 헌원이 웅국의 왕이 된 해는 서기전 2698년 개년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헌원은 원래 유흥국 왕 출신으로 배달나라의 운사를 맡았다가 염제신 농국이 쇠퇴암에 따라 욕심이 생겨 운사 자리를 그만두고 유흥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염제신 농국을 병합하려 했던 것인데 이때 치우천왕이 먼저 헌원의 내심을 알아차리고 먼저 군사를 일으켜 염제신 농국을 서기전 2697년에 평정하여 제13대 유망의 아들 괴를 다시 단흥국 왕에 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원이 군사를 일으켜 치우천왕에게 10년 동안 73회를 도전하고 합백여회를 도전하였다고 기록에 전하는데 결국은 치우천왕과 자부선인이 황제헌원을 사람 되게 하려고 논의한 후 자부선인이 헌원에게 사망 내문경을 주게 되었고 이를 읽은 헌원이 천지인 삼왕의 도를 깨달아 치우천왕에게 신복하게 되어 중원의 천자인 황제로 봉함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흥국 천자헌원에서 정식으로 중부의 최고 천자인 황제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동서남북에는 청제, 백제, 적제, 흑제가 있었다. 이때 중부라는 것은 배달나라 수도가 있던 서한 태백산과 산동천구의 사이 땅인 중원을 가리키게 된다. 즉 서기 전 3897년부터 서기 전 2333년 사이 1565년간은 소위 황하문명이 발생하고 여화에 의하여 인구가 대거 증가한 시기에 해당한다. 물론 중국축 기록에서는 황제헌원이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 왜곡이 된다. 왜냐하면 소호금천시는 황제헌원의 아들이 아니라 백제 소호의 아들인데 서기 전 2697년경 소호시는 치우천왕이 염제신 농국을 평정할 때 사로잡혔던 인물로서 고향이 백제국으로 이에 치우천왕의 신하가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소호의 아들이 되는 소호금천시가 황제헌원이 유흥국을 다스리고 서기 전 2599년에 죽자 친자가 아니면서 뒤를 이어 천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황제헌원이 죽은 후 1년 뒤인 서기 전 2598년에 치우천왕이 붕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우천왕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자가 아닌 인물에게 천자자리를 양이하는 것을 선양이라고 한다. 선양이란 마음을 비우고 임금자리를 양보한다는 뜻이다. 소호금천시는 다시 황제헌원의 손자인 전욱고양에게 천자자리를 양보하여 황제헌원의 나라를 있게 하고서 고향 나라인 백제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 이상으로 태호복희는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로서 우사를 지내고 진제국의 시조가 된 천군이며 염제신동은 웅족 출신으로서 배달나라 우가를 지내고 태호복희의 나라를 접수하여 염제국의 시조가 된 인물이며 황제헌원은 웅족 출신으로서 헝구에 자리잡은 웅국의 왕으로 치우천왕에게 백여회 도전 끝에 신복하여 오방오제 중 중부의 천자인 황제가 된 인물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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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